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 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에 다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장을 이렇게 딱 봤어요 내가 다 아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뭔가 느낌이 아나 아니면 사전을 찾았는데도 이게 말을 끼워 보니 문장이 뜻 파악이 안될 정도로 맞지가 않는 거죠 오늘 배울 문장이요 단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요 it is what it is 여러분 다 아는 단어만 들어갔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하자면 그게 바로 그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힘든 거예요 학교에서도 무슨 프로젝트가 힘들어요 친구가 야 너 참 힘들겠네 오늘 하루 수고 많았네 어떡하냐 힘들어서 이러면 뭐 어쩌겠어 그걸 받아들여야지 힘들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뭔가 이렇게 확 변화할 수 없는 상황들 있죠 그게 뭐 그렇지 뭐 우리는 이렇게 뭉뚱거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it is what it is 예요 웃으면서 it is what it is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뭔가 벌써 challenging 힘든 그림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해내야 되는 거죠 it is what it is 여러분 오늘 일일 일 단어는 아니지만 표현에 가깝겠네요 꼭 입을 열어서 복습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I know it's like a little sad but I mean it is what it is so uh it is what it is and I'll try to uh compete as best as I can it is what it is for good or for bad you know it's it it it's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re not making them and therefore you know it is what it is it is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it is first